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광고했던 피키 다이어트와 한 번 더 영상을 함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식단들은 모두 피키 다이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니까 영상 보면서 궁금하신 제품들은 피키 다이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식단은 치킨 마요 덮밥을 해먹을 건데 이거 똑똑 식단 소스 통살 닭가슴살 허니소이 맛 이거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먼저 전자레인지 2분 돌리고 뒤집어서 1분 40초 더 데워주면 됩니다. 상태로 2분 데워올게요. 치킨 마요 덮밥을 지켜줍니다. 치킨 마요 덮밥에 다시 치킨 마요 덮밥과 함께 볶아준게 이렇게 한 Kon-고로서 치킨 마요 덮밥에 고춧가루 고추 양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닭가슴살은 통살로 만들어진 거랑 촉촉한 육즙이 진짜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맛도 10가지여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시피에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늘 저녁은 닭가슴살, 얇은 비반두, 짬뽕만두 이거랑 계란찜 해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물 50ml 넣었고 조금 살짝 넣고 넣고 전자레인지에 먼저 2분 데워올게요. 그대로 3분 데우면 되고요. 같이 먹을 채소는 이거 알뜰샐러드 먹을 건데 알뜰샐러드는 이미 세 번 세척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세척 없이 그냥 바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계란찜 2분 돌려왔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참기름을 위에 조금 뿌리고 이렇게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더 데우면 진짜 계란찜 맛있어져요. 이게 진짜 육즙이 가득 들어있고 만두 속이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기에는 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드레싱 없이 그냥 이렇게 채소랑 먹으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형태가 좋아. 형태가 좋아. 여러분 저 필라테스 오전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12시 53분이에요. 씻고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초코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은 이 초코모핀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릭요거트 같이 먹을 거예요. 짜잔. 여기요. 참고로 이 초코모핀이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호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식이섬유까지 챙기기 좋고 여기 식물성 콩 단백질인 분리대두 단백이 들어있어서 단백질 함량도 높인 제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8g 들어있고 밀가루 무청가 제품이에요. 이게 신라면과 함께 만든 머핀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믿음직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트도 같이 먹을 건데 이 그릭요거트는 진짜 엄청 꾸덕한 편이고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은 약 2배이면서 당분과 탄수화물 부담은 낮춘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또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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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저는 냉장고에선 2시간 해동시킨건데 엄청 꾸덕해요 저는 냉장고에선 2시간 해동시킨건데 딱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시간이 2시 47분인데요 원래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있었는데 내일 비온다 그래서 내일 밥풀이 산책 못시키니까 오늘 카페 가서 책 좀 읽고 해 조금 지기 시작할 때 밥풀이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만 챙겨서 바로 나갈 거예요 안녕 손! 이쪽 손! 막아! 오늘은 플레이크 화이트 주문했어요 누가 왜 고기 앉아있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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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산책까지 다 마치고 왔고 오늘 저녁은 이 닭가슴살 햄 사용해서 스팸동 만들고 아이스티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 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닭가슴살 햄이 국내산 닭가슴살과 닭다리살로 만들어져서 나트륨 부담은 줄이고 단백질은 38g으로 고단백질 제품이에요 전혀 물은 50ml 입니다 물은 50ml 물은 50ml 물은 50ml 물은 50ml 50ml 양파 물 소매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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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루가 아니라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여서 그냥 이렇게 찬물에 금방 희석돼요 일단은 햄버터 음! 그냥 스팸이에요 완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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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오늘 아침은 닭가슴살 바질 샌드위치를 만들건데요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진짜 많은 닭가슴살 먹어봤는데 바질 맛은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기대돼요 그리고 채소는 알뜰샐러드 지난번에 먹고 남은 절반 사용할건데 참고로 이 알뜰샐러드 채소는 주문 직후에 생산되기 때문에 신선함이 오래가는게 특징이고 야채 구성이 총 다섯가지로 다양한데 저는 옐로우 맛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닭가슴살 먼저 데워볼게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조금씩 닭가슴살 그릇퍽 다이어트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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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가 근래에 만든 샌드위치 중에 제일 뚱뚱해요. 그리고 이게 채소랑 닭가슴살이 두꺼워서 뚱뚱한거지 식빵은 얇은 식빵 사용해가지고 보통 먹는 식빵 한장 크기거든요. 한장 두께. 이렇게 다 먹을거에요. 바질향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양파 필수 고추 지금 6시 31분이고 이제 저녁 간단하게 먹을 건데 오늘은 이 소떡소떡 이거 닭가슴살 소시지로 되어 있는 소떡소떡이랑 치즈 품은 고구마 그리고 샐러드 채소랑 아까 남은 토마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일단은 닭가슴살 소떡소떡은 전자렌지에 돌려주면 돼서 전자렌지에 먼저 2분 30도 돌려볼게요 이거 고구마도 전자렌지에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채소부터 저거 소떡소떡하고 돌릴 거예요 참고로 여기 고구마 위에는 보코치니, 슈레드, 시즈닝까지 3가지 맛 치즈가 들어있어서 단짠단짠 조합 최고예요 저 이거는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것도 전자렌지에 2분 데워올게요 일단은 이 보코치니 치즈랑 토마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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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식단 모두 잘 보셨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번에 다양한 제품들로 간단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하루들이 지난번 피키 다이어트와 함께한 영상에서 관심을 정말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에도 피키 다이어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하루들을 위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할인 혜택 두 가지와 증정 이벤트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일단 할인 혜택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추천인 신규 가입 시 쿠폰 5종을 추가로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추천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추천인 아이디 파인을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카테고리별로 5% 할인 쿠폰 네 가지 종류와 15,000원 이상 구매 시 2,500원이 할인되는 쿠폰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제품들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 구성 할인가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대신 이 패키지는 히든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링크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미리 제품 담아두시는 게 나중에 다시 확인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정 이벤트인데요 이 증정 이벤트는 좋은 픽 패키지 제품들을 총 10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과 참여 방법은 역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꾸준히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픽키 다이어트에서 제품 구경도 하시고 또 제가 픽한 패키지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증정 이벤트랑 할인 이벤트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